페이셜 스크럽은 매우 표준적인 피부 클렌징 및 재생 절차이다.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. 따라서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 스크럽으로 몸 전체에 각질 제거를 하기도 한다. 특히 오늘은 건조한 피부를 위한 바디 스크럽 7가지를 소개한다.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즐겨 입는 사람이라면 각질 제거가 전반 적인 외모를 향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. 또한 각질 제거를 할 때는 모든 단계를 잘 따르는 게 중요하다. 그렇다면 지금부터 건조한 피부를 위한 훌륭한 바디 스크럽제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. 1. 건조한 피부를 위한 바나나 설탕 바디 스크럽 재료 잘 익은 바나나 1개 알갱이 형태의 백설탕 3큰술 준비 과정만 저 잘 익은 바나나를 으깨서 설탕과 섞는다. 그런 다음 혼합물을 몸 전체에 문지른 다음 15분 후에 씻어낸다. 얼굴에만 스크럽을 하고 싶다면 설탕을 좀 적게 사용하 바 바나나에는 칼륨 및 다른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심층 재생에 이상적이다. 이 스크럽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종류의 오일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. 바 나나에는 이미 피부에 필요한 모든 성분이 들어있다. 또 이 스크럽은 지성 피부인 사람들에게도 권장되는 놀랍도록 균형 잡힌 혼합물이다. 2. 그린클레이 그린클레이는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나 몸을 부드럽게 클렌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좋다. 그린클레이를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혼합하기만 하면 된다. 이 혼합물을 사용하면 부작용 없이 피부 표면을 깨끗하게 클렌징할 수 있다. 클레이는 불순물을 흡수하고 태양에 노출된 피부 조직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. 10분 동안 그대로 두는 겉만으로도 충분하다. 피부의 불순물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해야 한다. 씻을 때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도록 하자. 3. 올리브 오일과 히말라야 소금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소금 덩어리는 정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장밋빛 광물이다. 이 천연 보물을 사용할 때는 소금이 정화 작용을 하는 동안 혼합물이 피부에 남아 있도록 약간의 올리브 오일만 섞어주면 된다. 천연 바디 스크럽 중에서도 히말라야 소금 스크럽은 아주 강력한 스크럽 중 하나다. 따라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.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스크럽은 밤에만 사용하자. 4. 코코넛 도일과 설탕 코코넛 도일처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천연 제품은 많지 않다. 코코넛도 이래 사용은 콜라겐과 수분을 유지하고 조직의 노화를 막는 지방산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. 보습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이 조합은 매년 여름이 끝날 때쯤에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스크럽일 수 있다. 코코넛 오일이 피부에 영향을 공급하는 동안 설탕은 여드름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준다. 이 혼합물을 피부에 바른 채로 5분 동안 그대로 있는다. 5. 강귤류 바디 스크럽 천연 레몬 바디 스크럽은 가장 잘 알려진 유형의 스크럽제다. 그러나 막힌 모공과 죽은 피부를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류 사양 과일도 있다. 다른 대안으로는 오렌지, 라임, 자몽 또는 이들 모두의 조합일 수 있다. 재료 강귤류 과일 껍질 1큰술 설탕 1큰술 올리브 또는 아몬드 오일 1큰술 준비 과정에 스크럽을 만들 때 재료 오일 비율은 다음을 기본으로 따른다. 설탕 1큰술과 올리브 또는 아몬드 오일 1큰술에 강귤류 과일 껍질 1큰술을 섞어주면 된다. 몸 전체에 사용할 때는 필요에 맞게 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. 6. 양귀비 씨앗과 식물성 오일 양귀비 씨앗은 미량원소와 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영양가가 높은 바디스크럽이 될 수 있다. 전반적으로 양귀비 씨앗은 축적된 죽은 피부 세포의 여러 층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더 깊은 피부 정화에 도움이 된다. 이 스크럽을 만들 때는 모든 종류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. 씻을 때는 물을 충분히 사용하여 헹궈내자. 7. 비누 베이스 크림 스크럽 이 비누 스크럽은 더욱 정교하고 다재다능한 제품을 찾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옵션이다. 재료 중성 비누 베이스 1컵 글리세린, 비누 색소, 원하는 만큼 레몬 에센셜 오일 몇 방울 설탕 1컵 준비 과정 그릇에 모, 재료를 넣고 퍼석퍼석한 반죽이 될 때까지 잘 섞어준다. 최종 결과는 일반 크림과 유사하지만 여기에는 화학 제품이 첨가되어 있지 않다. 일주일에 1번씩 사용한다. 요새 아화 삼 chain 이유보 펄